안녕하십니까 베개거지입니다. 오늘 만들어볼 코바늘 인형은 펭수입니다. 펭수. 펭수 지난번에 만들어봤는데 왜 또 만든다고 그러냐? 그래서 조금 더 귀엽게 만들고 싶어가지고 지난번 구입했던 보드레, 아 보드레? 보드리색 실도 활용할 겸 다시 한번 좀 더 귀여움을 업업하면서 만들어볼 예정이고요. 만들어봤거든요. 이제 만들어온 거 보기 전에 언제나 가져보는 코바늘 티타임이 왔어요. 기대하시는 분들 조금 있으신 것 같아가지고 오늘 먹어볼 코티타임은 바로 이거 크리스탈라이트 핑크 레모네이드입니다. 이거 그냥 레모네이든 줄 알고 지난번에 핑크 말고 그냥 레모네이드도 먹어봤었거든요. 근데 그냥 레모네이든 줄 알았거든요. 먹었을 때 근데 이게 무려 칼로리가 그 1리터 기준으로 그 5.2 칼로리 그러니까 거의 칼로리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. 이렇게 통 안에 그 이렇게 포가 들어있거든요. 6포가 들어있는데 이거 1개당 2리터를 먹을 수 있어요. 되게 예 지난번에 샀던 그냥 레모네이든 요만했었거든요. 뭐 거의 4분의 1 사이즈였는데 이거는 2리터짜리에요. 2리터짜리여서 저 어떻게 탔냐면요. 2리터 생수 있잖아요. 생수에다가 이거 싹 다 넣어가지고 타서 왔어요. 그래서 생수 2리터에 넣고 쉐끼쉐끼 흔들어가지고 너무 이거 포장 자체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얼음 살짝 넣고 뭐 탄산수에도 괜찮다고 하네요. 근데 저는 그냥 생수에 탔고 얼음 살짝 넣고 그 컵에 유리컵에 따라왔어요. 그래서 색 너무 예쁘죠? 색 진짜 근데 맛도 사실 어제 보긴 했거든요. 근데 이거 하루 지난 탄온 하루 지난 핑크 레모네이드 색은 동일합니다. 마셔볼게요. 진짜 레모네이드 맛이에요. 노란색이랑 별 차이는 살짝 못 느끼겠는데 차이점이라고 하면 예뻐요. 그리고 물 대신 그 상큼하게 먹고 싶다 하면 되게 괜찮은 것 같습니다. 먹으면서 진행할게요. 크리스탈라이트 핑크 레모네이드 한 봉지에 2리터 자 이제 코티타임 계속 하면서 하도록 하고 이제 펭수 귀여움을 조금 더 장착한 펭수 불러보도록 할게요. 펭수 나와줘요. 짜잔 보드리색 실로 보드리실 보드리색 실로 만들어본 펭수예요. 그리고 다른 점이라고 하면 그 헤드폰을 벗고 이제 일디를 일디를 아잣 하면서 일디를 해줬죠. 헤드폰을 벗으니 이렇게 좋더라고요. 편하더라고요. 이게 훨씬 간단합니다. 자 그래서 달라진 점은 별로 없는데 그래도 중간중간 달라진 점 찝어주면서 설명해드릴게요. 실은 보드리 보드리 보드리로 하니까 진짜 보들보들 좋긴 하더라고요. 귀여워요. 보들보들 이렇게 느낌이 보들보들 하면서 좋긴 한데 귀엽고 좋긴 한데 문제는 코스를 잃어버려요. 중간중간 살짝살짝 안 보여요. 사슬이 안 보여서 살짝 허리라인을 원한 건 아니었는데 허리라인도 중간에 아마 코스를 잃어버려가지고 줄였다 늘렸다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드리 색실은 그 검은색 그레이색 이렇게 두 개 필요하고요. 그리고 요 핑크 볼터치 핑크 볼터치 연 핑크로 준비하고요. 그리고 하얀색실 요거 요거 하얀색실 준비하고요. 그리고 노란색실 주둥이 다리 노란색실 그리고 힌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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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힌띠는 아무 색실이나 상관없는데 파란색실을 써봤어요. 그리고 검은색실 따로 보드리 색실 말고 검은색실은 왜냐면 눈동자하고 살짝 입 안에 넣어줄거거든요. 그래서 검은색실 해피코튼 보드리 색실 나머지 것들은 다 해피코튼입니다. 제가 사랑하는 해피코튼이었죠. 그래서 이렇게 펭수 열쇠고리 만들기 시작할건데요. 그 지난번에 만들어본 꼬리땜시롱 꼬리땜시롱 아 3호 코바늘은 언제나 그렇지 3호 꼬리땜 때문에 이렇게 딱 쓰진 않네요. 그래서 머리나 몸 다 똑같아요. 다 똑같은데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눈 여기 알 있죠. 눈알 사이즈를 7코로 했고요. 눈알 사이즈를 7코로 했고 그리고 또 달라진 점이라면 다른건 다 동일하게 했고 헤드폰 부분 헤드폰이 없어지고 이 머리띠 머리띠 머리띠가 몇코였는지는 기억이 안나는데 그냥 사슬로 원하는 사이즈까지 그 머리에 머리 둘레를 대보고 진행을 했거든요. 거의 60코는 넘었던 것 같아요. 60코 넘기 넘 넘 그래서 중간중간 사이즈 대보고 해보시면 되고 그리고 볼터치는 기존에 묶는 방식에서 말고 그냥 왔다 갔다 3번 했어요. 음 그리고 달라진 점이라고 하면 어 다리 다리 부분 지난번에 이렇게 그 컸다가 작아졌잖아요. 이게 보면 5코 10코 7코 4코 4코 이렇게 했잖아요. 다리를 1단 원형뜨기 6코로 시작해가지고 3단 6코 이렇게 해가지고 단순하게 했어요. 이렇게 변경이 된거죠. 이렇게 해서 더 귀엽게 그리고 요 뭐 아시다시피 얼굴하고 여기 몸통 요 부분 얼굴 몸통은 이제 해피코튼이 4가닥이거든요. 근데 이제 실을 2가닥으로 해가지고 빼 뽑아가지고 얇게 해주는게 포인트였죠. 그래서 이제 다른거는 별 다를게 없어요. 그래가지고 귀여움을 장착한 펭수 열쇠고리를 만들어 보았어요. 그래서 펭수 시리즈 한번 더 만들어 볼까 생각도 하고 있어요. 그 그전에 만들었던 거랑 비교하고 싶은데 그전에 만들었던 거는 다 입양 보냈어요. 그래서 얘도 뭐 언젠가 입양 가겠죠. 아 또 달라진 거 있어요. 꼬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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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코 였는데 일단 6코 원형뜨기였는데 5코로 변경해 주었어요. 왜냐면 얘가 좀 더 복실복실해가지고 뭐 6코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치명적인 뒤태가 완성이 되었죠. 자 요렇게 펭수 안녕 코티 한번 더 하고 아 아 시원합니다. 음 요즘 일교차가 엄청 심한데 다들 감기도 조심하시고 그리고 요즘 유행하는 코로나도 조심하시고 조심하시게요. 그러면 여러분 안녕 아이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. 그럼 여러분 우리 펭수가 인사드립니다. 아 참 열쇠고리는 여기 이 머리띠 부분에다가 키링 넣어가지고 달고 다니면 돼요. 뭔지 아시겠죠? 키링이 지금 저 멀리 있어가지고 가지러 가기 귀찮아서 그럼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.